안녕하세요. ING 여성의원 병원장 석원일입니다. 저희 병원은 2014년에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내에서 산부인과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개원하였고 좋은 병원을 넘어 최고의 병원을 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최소 진습 치료를 원칙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곁에서 돕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세포 손상 또는 세포의 기능 상실에 따른 난치성 질환이나 태행성 질환의 치료 가능성에 늘 관심이 있었고 당연히 미래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피아 플랫폼의 분리기술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그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만큼 세포 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포의 양적, 질적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재는 혈관 질환과 만성피로나 수족냉증 질환에 대하여 줄기세포, 항노화, 주사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고 시술 받은 환자로부터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찰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 방법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더불어 기술적인 어려움과 윤리적인 문제 등 여러 난간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세포 치료가 보편화되고 미래의학이 아닌 현재 응용 가능한 치료 방법으로서 활용되어질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 저희 병원은 향후 가까운 시간 내 셀피아 플랫폼의 여성 성기능, 피부 재생, 탈모 개선을 위한 시술의 순차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엔젤 여성 오요는 셀피아 글로벌 플랫폼과 함께합니다.